광안루어는 전라북 도남 원시천 거동에 있는 정 원이다 전체 우주를 상징하여 조성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로 원이다 광안루를 중심으로 영주 복내방장 등에 뜻하는 세계의 삼신산이 있는 호수와 오작교가 있다오 작교는 해마다 7월 7석이면 견우하지 여가 만난다는 안타까운 천상 이사랑을 춘향과 이몽룡을 통해 완성시킨 사랑이다리이기도 한 다이천 8년 1월 8일 대한민국명승제 33으로 지정되었다 출처위키백과 제주도의 노하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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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